안녕하세요 몽키 테리스의 블랙 몽키 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선글라스를 어쩔 수 없이 시켰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낮에 공 치시는 분들은 이 농내장이나 백내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꼭 끼고 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오늘의 연습 방법은 스매싱 연습 방법입니다 근데 평소에 레슨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을 치러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클럽이 있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서브 연습을 서브나 스매싱에 대한 연습을 그렇게 양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레슨 받으시러 가면 볼박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을 여러 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게임만 하는 클럽에 가시면 뭐 일반 분들이 아시다시피 투마 정도는 하죠 투마 정도는 하는데 대부분 따로 내가 혼자서 스매싱 연습이나 서브를 연습할 경우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몸 푸는 워밍업 시간 동안에도 생각보다 스매싱은 뭐 한 평균적으로 3,4개,4,5개 정도만 치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제 스매싱에 대한 연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연결을 시키고 응용을 시키면 충분히 서브를 연습하시는데도 충분한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실 때 내가 공을 4개 잡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4개를 잡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없는 분들은 공을 한두 개 정도만 들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스매싱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드는데 일단 내가 라켓을 이 트로피 자세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왼팔은 아직 공을 던져야 되니까 밑에 단계 준비를 하시고 라켓은 트로피 자세를 최대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내가 제가 지금 크게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거예요 근데 1단계는 내가 공을 조금 더 낮은 지점에서 스매싱을 치는 거와 2단계는 조금 더 중간 그 다음 3단계는 내 머리 위에 까지 타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략적인 각도입니다 첫 번째는 내 어깨선 여기 어깨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제 머리 정면 위에 까지 90도에요 90도라고 치면 첫 번째는 30도 정도 두 번째는 60도 정도 세 번째는 90도에 공을 던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요렇게 자 공을 가지고 30도 정도에 던지면 자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지키겠죠 자 다시 한번 더 30도로 던지면 공이 땅에 지키겠죠 그 다음에 60도 60도 정도에 던지셔서 요렇게 하면 내가 스매싱을 치시면 대략적인 길이지만 서비스 라인 정도까지는 가요 내가 다시 60도에서 서비스 라인 요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90도에 던져요 자 90도에 하시면 90도에서 이렇게 밀어서 자 꼭 베이스 라인 있는 안에 들어오지는 않아도 돼요 내가 대략적인 길이를 알아보는 거라서 내가 90도에 던져서 이 베이스 라인 언저리 다시 90도에 던져서 베이스 라인 언저리 요렇게만 가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옆에 카메라로 한번 보시면 내가 아까 연습했는 것처럼 자 30도에서는 라켓 면이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60도가 되면 요정도 요정도에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90대가 되면 요렇게 다시 90도가 되면 요정도 위에서 내가 터치가 되겠죠 근데 뭐 스매시 게임을 하시다 보면 스매싱을 하다보면 내가 당연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도 있고 내가 머리 뒤에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뒤로 넘어오는 공을 내가 점프 스매싱으로 할 때처럼 하면 이 타점이 조금 더 뒤로 오는 건 있지만 크게 내가 일단은 앞에서 나누는 세 단계로 나눴을 때 30도에서는 내가 공을 길게 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길게 칠 수 없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게임 중에서는 네트 앞에 짧게 오는 스매싱 그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그런 것들은 길게 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짧게 친다는 생각으로 땅에 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30도 이제 30도에서 다음 60도 정도는 내가 뭐 굳이 길게 치지 않아도 되고 찍기는 어려운 30도에서 맞추기는 어려운 정도의 공을 코스를 정도를 보신다 생각하고 60도에서 공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90도는 평균적인 일반적인 로브를 들었을 때 내가 타점을 맞추는 대략적인 일반적인 위치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내가 조금 길이감과 파워감이 있게 그럴 때는 조금 더 파워 있게 내가 베이스라인 정도까지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을 치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면 대부분 뭔가 스매싱을 내가 배우면 응용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스매싱을 꼭 굳이 내가 한 시의 위치에 맞춰서 내 이마 앞에 내 어깨선보다 앞에서 맞춘다는 그런 기준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만 내 머릿속에 정립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주면서 내가 게임할 때도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을 거고 실수를 하면서도 내가 아 여기서도 쳐보고 저기서도 쳐보고 여기서도 쳐보고 이런 맥락을 가지고 내가 게임에 임한다면 훨씬 더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자유롭게 내가 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Ste p.gb Ep.A. 부니